영의 램 스콜리오시스 벨트 사용 방법 어시스트 홀에 브라켓을 연결해 줍니다. 가운데 콜렉트 벨트를 고리와 연결한 후 라체스를 잡고 당겨 환자의 신체에 맞게 조여줍니다. 양옆에 서포트 벨트도 연결하여 주고 환자의 체형에 맞추어 길이를 조절해 줍니다. 척추가 비틀어진 방향에 따라 핸드 그립이 있는 브라켓을 비틀어진 반대 방향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벨트를 고정한 후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핸드 그립을 눌러 벨트를 당겨줍니다. 벨트를 풀릴 때는 버튼을 눌러주면 당겨졌던 벨트가 느슨해지며 환자가 직접 당기거나 부를 수 있습니다. 스콜리오시스 벨트를 해체하는 방법은 설치 방법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영희렘